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 영화 김지영이에요. 어, 이제 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조금씩 원상복귀로 되는 듯한 느낌이야.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원상복귀되면서 자기 리듬을 찾으라는 느낌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 제가 현장 보니까 조금씩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봐,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fill it, empty it, and fill it again. 이건데, 그러니까 채워, 채워, 그러니까 채우고 근데 반드시 전 이거, 이거, 이거 비워내는 작업을 반드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채워보라고. 그러면 공부든 내 컨디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리뉴된, 새로워진 너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좀 더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어, 공부의 밑에서 얘기를 해볼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달려가시잖아요. 계속 매일매일을. 좋은데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비워내는 작업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막 수특 쌓이고 EBS 교재, 뭐 이거 이것저것 쌓이고 학원 선생님 교재 쌓이고 좀 있으면은 시험들 보면서 시험지도 쌓이고 공부할 것들이 계속 쌓여.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옆에 친구가 안 보일 정도로 점점점점점 책이 쌓이면서 내 마음의 부담감도 쌓여. 이걸 한 번 개워내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6일 동안 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에 6일 정도는 열심히 채워넣으세요. 채워넣으세요. 시간도 채워넣고 노력도 채워넣고 때로는 금전적인 부분들 다 채워넣어. 내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네가 6일 동안 해왔었던 것들을 한 번 쭉 다시 보면서 이건 그만해도 되겠다. 이건 좀 그만해도 되겠다. 비워내는 작업이 있어야 돼. 주마다 그런 책임지는 시간은 있어야 돼, 얘들아. 네가 해왔었던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은 져야 되잖아. 이거 끌고, 하드캐리에서 끌고 가라 그랬잖아. 근데 계속 처음에는 그게 쌓이면서 괜찮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끌려지지가 않지. 지금이라도 얘들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주에 6일 정도 동안에 네가 했었던 것들의 목록을 한 번 다시 좀 이렇게 책상에 다 쌓아놓고 된다, 된다, 된다. 어? 아직 안 되네. 다시 끌어당기고. 그래서 feel it again. 그 다음 한 주에 그것도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서 새로운 정보 또 들어가고. 또 된다, 된다, 된다. 하루는 좀 empty, 비워내시고 그리고 다시 feel it again. 다시 채워내시고. 그러면서 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엔 된다, 된다, 된다는 이제 절로 가.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비워내고, 비워내고, 비워냈는데도 안 비워지는 애들만 쭉 모아서 그것만 딱 하고 막판에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시험은 원래 그렇게 봐야지.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잘해. 또는 학원이 잘해. 또는 학교가 잘해. 주변 사람들이 잘해줘. 수업. 억지로라도 학원에 집어넣고 학교 가야 되고. 채우는 건 누구나 잘해. 비워내봐. 다 버리라는 비워내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뭐가 됐는지는 다 비워내고 안 되는 거 끌고 가시라고. 그러려면 시간 하루 정도는 필요해. 지금쯤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들걸? 마구마구마구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는 뭐가 되고 있는 건지 또는 뭐는 나는 안 되는 건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래야.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계속 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들만 마주치잖아. 자, 오늘 얘기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공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느낌 좋아. 양도 많이 들었고 내 컨디션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까지도 좋아. 근데 명심해. 돌아봐야 돼. 난 뭐가 안 되지. 뭐 온 되지. 버려. empty it. 다시 채우면 진짜 신기하게도 다시 채울 때 다시 채울 때 새로운 신규 정보가 들어오는 것들도 다시 채워넣는 것들도 있겠지만 비워내는 과정 안에서 잘 안 되는 놈들을 다시 끌고 가잖아. 그럼 또 새로운 모습들과 새로운 학문적인 그런 어떤 열림을 느끼게 돼 있어. 아, 이게 참 말도 표현하기가 그런데. 심지어 너의 몸의 컨디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하루 정도? 몰라. 하루 정도는 너무 오버할 수도 있겠지만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물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한 번 정도는 비워내.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게 뭐든지 간에. 다만 그것이 잔상이 남지는 않게는 만들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비워내 얘들아. 비워내. 심지어 선생님들 진짜. 고등학교 때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진짜 하루 종일 그냥 드럼치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단 6일 동안 개 열심히 살았을 때를 전제로 봤을 때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 지금 이제 좀 컨디션 돌아왔다라고 해서 뭐 날씨도 따뜻해지고 컨디션도 괜찮고 이제 뭐 전염병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해서 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명심에 끌고 와. 비워내고 끌고 오라고. 그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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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기원해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은 막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 아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진짜 애들 열심히 하는구나. 막 마음이 찡할 때가 있거든. 하지만 냉정하게 달려만 가지 말고 비워내고 다시 채워보기. 그래서 1년을 버팁시다. 승리 기원해요. 부의 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